나 오늘 스카웃 됐어? 이제야 패배옴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 나 오늘 스카웃 다시는 분이 이쪽 분에서 아주 그냥 지존 같은 분이야 지존 대한민국 상위 0.1%를 자산관리 하기로 했어 우리들도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너 내가 곧 연봉 10억 찍는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소박하네 뭐? 그러다 소박 맞는 거야 정신 차려 당신 딱 3일만 굶어봐 그런 소리 나오나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거 없어봐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유령치급에 무슨 소리하고 있어 어이구 근데 진짜 자산관분이